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저버린 어느 처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를 저버린 처녀 신 립은 조선선조때 사람인데 집안이 대대로 무관을 지내 무관으로서 세력이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 립은 어려서부터 담력이 세고 힘도 좋아 단연 집안의 대들보였지요. 그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큰 그릇이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신 립은 묵과에 급제해 벼슬에 올랐지만 벼슬의 뜻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하들과 함께 산으로 토끼와 여우 등을 잡으러 가 열흘 만에 한 번 정도로 집에 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누구도 말릴 수는 없었지요. 신 립이 영남지방으로 사냥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활과 석자 크기의 환도를 차고 영남지방에 이르렀을 때 금한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길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말이 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산속의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매우 큰 집이었지요. 다행스러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르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자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신 립이 큰 소리로 재차 부르자 대문이 빡금이 열리면서 아직 귀밑머리인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어디서 오신 뇌신지는 모르지만 이 집엔 남자가 없고 오직 저 혼자 있어 남정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남자의 사연도 있겠지만 보다시피 날은 저물었는데 주변에 머물 곳이 없소. 사랑빵을 내준다면 잠만 자고 내일을 일찍 떠나겠소. 손님에게 방을 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손님이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집이 이렇게 훌륭한데 남자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는 이 근방에서 부자였고 자손들이 점점 번창해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귀신이 집에 들어와 밤마다 난리를 쳐 한 사람씩 가위에 눌려 죽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모두 죽고 심지어 하인들도 모두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귀신이 나와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저 혼자 이를 당한다면 상관없지만 손님도 같이 해를 당할까 걱정이 되니 돌아가십시오. 신립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한낱 귀신 따위가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그냥 둔단 말입니까 오늘 밤 귀신이 오면 내가 물리칠 테니 걱정 마시오 그제야 소년은 문을 열어주고 손수 밥을 지어 올리며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귀신을 물리쳐 주신다면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립은 저녁을 먹은 후 안체에 들어가 등불을 켜고 혼자 앉아 칼을 쥐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기다린 지 한참이 되어 깜깜한 한밤중이 되자 하늘이 무너지듯 큰 소리와 함께 흰 널 하나가 방으로 들어와 신립의 앞에 섰습니다. 신립은 본척도 하지 않고 손호병설을 외웠지요. 그랬더니 그 흰 널이 불이 났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립이 뒤따라가 보니 그 물건이 뒷마당 무너진 담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신립이 눈여겨봐둔 후 방으로 돌아왔지요. 잠시 후에 또 큰 소리가 나더니 시체 같은 것이 방으로 뛰어들었다가 신립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그것은 용마루 들뽀 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눈여겨봐둔 신립은 방으로 들어와 동이 틀 때까지 앉아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신립은 소녀를 찾았는데 간밤의 소리에 이미 기절해 죽기 직전이었지요. 가까스로 미음 등을 먹여 소녀를 깨운 신립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시나 삽 같은 것을 들고 뒷마당 무덤 진 담을 빙 둘러싸고 담을 파보게 했지요. 그랬더니 흰 닭 한 마리가 기와장 속에 엎드려 있었는데 신립이 번쩍 들어 숯불 속으로 던지자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또 용마루 들골을 헐어내니 그곳에선 길이가 여러자 되는 진의 한 마리가 나와 신립이 칼을 휘둘러 두동강을 낸 후 숯불 속으로 던져 이것도 태워버렸지요. 전날 밤 방으로 늘어온 흰 널 같은 것은 흰 닭의 정기였고 시체 같은 것이 바로 진의 정기였습니다. 이것들은 오래 묵어 변신이 가능하자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 것인데 집안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놀라기만 하여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소녀는 이런 정황을 모두 깨틀고 자신을 구해준 신립에게 깊은 은혜를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갚으리라 마음 먹었어요. 안면도 없던 소녀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제 부모 형제의 원수까지 갚아주시니 그 은혜 이 몸을 가루로 내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덕이 바다와 같고 태산과 같으니 제가 공을 따라 시중을 들어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 싶으니 저를 뿌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안될 말입니다. 소자와 같은 분이 왜 나 같은 무인 따위와 인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저와 인연을 맺겠다면 부부의 연이 아닌 오누이의 연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립이 곧 노이동생이라 불렀지만 소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 떠나려는데 소녀가 다시 한 번 청을 했지요. 은혜도 은혜련이와 제 몸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뿌리치지 마세요. 동생아, 마음을 추스리고 잘 지낸다면 다시 볼 날이 있을 게다. 뿌리치고 떠나는 신립을 바라보며 소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쪽도 지지 않은 처녀가 남정내에게 몸을 의탁하겠다고 말을 꺼내는 것이나 애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런데도 매몰차게 돌아서는 사람을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마음이 들어 소문이 나기 전에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 멀리 보이는 신립에게 소리쳤습니다. 공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저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를 귀신에게 구해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었으니 저는 죽어서 반드시 공을 따르겠습니다. 신립은 아차하는 마음에 되돌아왔지만 이미 소녀는 지붕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사를 지내주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며칠 후 외할아버님을 찾아뵙게 됐는데 외할아버님은 신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냥을 갔다가 원한을 쌓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런 기운이 보이는구나 마음속을 들키자 이실직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님은 그런 신립에게 잘못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말을 덧붙였지요. 나중에 넌 반드시 그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또 죽고 나면 시체를 찾을 수 없어 내 옷만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신립은 대꾸 없이 물러나왔습니다. 신립은 후에 여러 번 벼슬이 높아져 대장이 되었어요. 임신왜란이 일어나자 신립은 순변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문경 세제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공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이곳에 진을 지지 마십시오. 만약 이곳을 지키려 하신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 탕금대로 물러가 강을 등지고 진을 치신다면 승리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이상한 소리에 밖을 나가보니 한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몇 년 전 영남 지방에서 귀신들로부터 구해주었지만 자살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장군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군님께 이런 때의 은혜를 갚고자 하니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신립은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는 여자의 말을 믿고 탕금대로 가 강을 등에 지고 진을 쳤지만 외병이 몰려오자 손을 쓰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앙심을 푸는 여자가 원한을 갚기 위해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립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결국 옷만을 가지고 장사를 치렀으니 과연 외할아버님은 식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후회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해 충장이란 시호를 내리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무장으로 대대손손 번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객점의 머슴 옛날 강릉에 홍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집은 부유했고 하나 있는 딸은 매우 총명하며 아름다웠습니다. 홍장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고 다만 딸의 걸맞은 사위를 맞이할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혼이 날 나이가 되자 홍장이는 여기저기로 사위감을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질 않아 밤이나 낮이나 걱정을 했지요.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혹시 제 신랑감을 찾지 못해 그러세요? 눈치를 챘니? 그렇구나. 저는 이미 제가 점찍어둔 신랑감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혼인이란 것이 부모의 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맘대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냐? 그리고 어떻게 부끄러움도 없이 말을 나누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앞마을 객점에서 일하는 더벅머리 총각이 제 베필입니다. 더벅머리 총각이라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인데 객점에서 머슴을 하며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여물을 얻어 갔었기 때문에 홍장이의 집에도 가끔 와 얼굴을 아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홍장이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네가 실성을 했구나. 넌 양반집 여식이다. 어떻게 그런 머슴과 혼인을 할 수 있겠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딸은 시금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운 어머니는 홍장이에게 말했지요. 저 아이의 영특함과 비범함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하는데 산 사람 소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집안이 망하려니 이런 꼴이 생기는 거요. 객점 머슴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저러다가 딸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당신 자식이니 믿어보세요. 홍장이도 딸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객점의 머슴인 더벅머리 총각은 홍장이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본래 살던 곳이 어디냐 또 성은 무엇이냐 성은 이가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머무르는 곳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들을수록 기가 막혔지만 한숨을 푹 쉬고 마음을 가다듬은 홍장이가 물었습니다. 네가 내 사위가 되겠느냐 아이고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양하는 총각에게 이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홍장이는 총각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잘 입힌 다음 길이를 잡아서 딸과의 홀래를 치러주었습니다. 떡 벌어진 집안에 시집보내 큰 잔치를 할 기대를 갖고 있던 홍장이에게 이 홀래는 뒷간에서 큰일 보고 뒷처리를 못한 듯 찝찝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과의 달콤한 첫날밤을 보냈지요. 이튿날 아침잠에서 일찍 깬 딸은 신랑에게 세수하고 갓을 쓰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인을 불러 토끼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집을 지을 나무를 베야 합니다. 신랑은 부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갑자기 나무를 베는 것이 이상했던 홍장이가 물었지요. 갑자기 집을 지을 나무를 왜 베느냐 새나 강아지 같은 작은 동물들도 집이 있는데 사람인 제가 집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됐다. 내가 지어주마. 4대 칸 정도 되는 집이면 되겠지. 이웃집에 털을 잡아서 지어주마. 아버지, 저 너머에 있는 한섬지기 밭은 제가 매년 보아왔는데 땅이 좋지 않은지 곡식도 잘 자라지 않고 지금은 풀만 가득합니다. 거기에 집을 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도지를 받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쓰고 있지도 않으니 그렇게 하렴구나. 그리고 제가 만일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더라면 많은 혼술을 해주셨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속과 그릇, 동의와 바가지 정도면 됩니다. 대신 날마다 한 대씩의 쌀과 십전의 돈을 10년만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집 보내는 마당이니까 홍장희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신랑과 함께 짐을 꾸려 이사를 나갔어요. 이때 두 사람의 나이는 스무 살 동갑이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딸은 신랑에게 다짐을 두었습니다. 서방님에게 죽을 정도의 일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따라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제가 먹는 걱정은 하지 않게 할 테니 서방님은 매일 걸음 한 삼태기와 뗄나무 한 짐을 해오고 집신 한 켤레씩을 삶는 것을 사시사철 항상 게으름 없이 10년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신혼 생활을 시작한 딸은 끼니를 준비하는 틈틈이 길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한 섬지기 밭에는 참깨밖에 뿌릴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깨를 심었지요. 참깨밭을 가꿀 때 밭 가는 일은 임부를 김매는 일은 직접 베어드리는 일은 남의 손을 빌리고 저장하는 일은 직접 했는데 매년 이렇게 참깨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날마다 주는 쌀과 돈 중에서 남는 것과 농사지어 쓰고 남은 것은 이자 돈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자 재산은 수만금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좋은 목재에 기와를 얹어 강원도에서 내로라 하는 집을 짓고 아버지 홍장이에게 빌렸던 밥과 쌀과 돈을 정확히 계산해 되돌려 주었습니다. 딸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영리함은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그녀는 남편에게 또 한 가지 다짐을 두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알아야 세상 이치를 깨우칠 수 있지요. 당신은 10년간 재산을 모아 30세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10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40세에는 문장이 뛰어난 선비가 된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죽고야 말겠습니다. 그럼 시험 삼아 해봅시다. 그녀는 남편의 공부를 돌볼 늙은 선생과 아들들의 공부를 돌볼 젊은 선생을 구하며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선생님의 식구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서 계시는 동안 저희와 같이 지내실 겁니다. 학비는 1년에 100량을 들이되 10년을 계산하여 이자를 붙여 큰 재물을 만들어 재산을 늘리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심껏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 공부를 허투루 가르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들의 지도 아래 잠을 내쫓아가며 공부했고 남편도 이때부터 의지가 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7년쯤 공부하자 남편은 글에 미묘하고 심오한 뜻을 통달해 어려워하는 글이 없게 되었지요. 돈을 모으느라 굳은살이 박였던 손과 거칠고 검어진 얼굴은 하얗고 부드러운 얼굴과 손발이 되어 겉으로만 보아도 당당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아 향시와 경시에 합격해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부인은 부인은 10년이 지나자 잔치를 열어 선생들의 노고를 지하했고 행장을 꾸려서 선생들을 내보낼 때는 학비에 해당하는 이자와 각각 5천 권씩을 지급했습니다. 두 아들은 글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 여기저기서 선이 들어왔고 곧 나를 잡아 장가를 들이니 마을 경사였고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그녀는 또 남편에게 약속을 요구했어요.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고 진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객점의 꼴머슴이라는 별명은 없애기가 힘듭니다. 이제 나이 마흔이니 만일 좋은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 보시렵니까? 부인의 말을 들어 안 된 일이 없으니 당연히 따르겠소. 내 대살된 소갈비 7작을 가져다가 4작은 계피 고추 생강 마늘 기름 등에 양념을 넣고 구워 육포를 만들고 셋작은 조피 꿀 청궁 당귀 소금 등의 양념을 만들어 고기로 젓갈을 단듯 육해를 만드세요. 육포는 수천 조각이 되고 육해는 오백 그릇이 되게 말입니다. 집은 이미 애들에게 맡겼으니 우리 부부가 돈천량과 육포와 육해를 싣고 서울에 몇 년간 살면 객점의 꼴머슴이라는 별명이 없어질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부부는 당시 권세 높은 간신 이이첨의 집 뒷단 밖에 있는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짐을 부린 부인은 남편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저는 하녀와 안채에 있으면서 음식을 관리할 테니 당신은 바깥에 앉아 날마다 공부에 힘써 혹시나 글뜻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대로 가르쳐주되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집에서 산지 한 달쯤 되는 날 이이첨의 한여 하나가 애를 업고 안채에 들어와 빠끔히 보고 있는 것을 부인이 보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이첨댁에 하녀라고 대답했지요. 부인은 깍듯이 대하며 장롱에서 육포 한쪽을 꺼내 아기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가 그 육포를 손에 쥐고 돌아갔습니다. 이이첨의 노모가 손자의 손에 못 보던 육포를 들고 있어 한 조각을 입에 넣어 그 맛을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그 육포는 다섯 가지 맛이 다 상쾌해 입에 넣으면 눈처럼 사르르르 녹아 식구들이 모두 조금씩 맛을 보고는 더 구할 방도가 없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이첨의 노모는 한여에게 시켜 부인에게 이야기를 전했지요. 이곳에 사신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찾아볼 생각을 못했으니 제가 나이가 들어 주변을 돌봄이 허술해진 탓입니다. 그런데 어제 손자가 한여의 등에 엎여 나갔다가 귀한 음식을 얻어왔더군요. 만일 저장된 것이 있으시다면 조금 나눠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인은 선뜻 그러마하며 하인에게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귀댓과 이웃을 하게 되어서 먼저 찾아뵈어야 했지만 여염집 여인네라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먼저 인사를 정하시니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육포는 매일 한 조각씩 들여 반찬을 돕도록 하지요. 이때부터 하인들의 왕래가 잦아졌고 따라서 그들은 진사의 글송시와 부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이이첨이 직접 하인들을 끌고 집을 찾았는데 진사와 부인은 가진 정성으로 대접했고 진사의 학문의 깊이를 느낀 이이첨은 진정한 군자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이이첨과 진사가 안진지 한참 만에 술상이 나왔는데 안주 중에 육해가 한 접시 있었습니다. 이이첨이 술을 한잔 마시고 육해의 맛을 보니 그 맛은 전에 먹던 육포와 견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이첨은 부인에게 두 사람의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지요. 또 하루는 노 부인이 하인을 시켜 진사댁에 인사하게 하고 육해를 정했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은 또 육해를 날마다 한 접시씩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왕래가 있음에도 안사람끼리 사사로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마침 여름에 비가 와 이이첨의 집 뒷담이 무너졌는데 쌓을 겨를이 없어 길 아닌 길이 생기자 하인들이 이곳을 지름길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안 노 부인이 한여를 시켜 부인에게 담길로 와서 만나자고 정했지요. 그런데 부인은 발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웃하고 지낸 지 5,6년 동안 한 번도 정성을 다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그동안은 보자는 말씀이 없더니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담을 넘어 만나자고 하시다니 저희는 정문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겨우 뒷길에서나 만날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귀댁에서 저희를 이렇게 홀대하신다면 장한 사람들도 우리를 홀대하겠지요. 차라리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하인들에게 이삿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노 부인은 몸소 담길로 와 사과하고 만류했습니다. 진사부인의 얼굴을 보니 다정하고 온화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노 부인은 집에 돌아와 이이첨에게 말했어요. 너는 왜 진사를 조정해 청거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끌어올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같은 시각 부인은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이첨을 통해 조정해 청거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세 번을 부르기 전엔 가지 마시고 세 번 후에 가실 땐 아침에 대궐에 들어가 사안숙 배하되 미리 선비의 복장을 하고 가셔서 이이첨의 죄를 따져 상소를 하세요. 이미 친분이 있고 그 때문에 나를 추천할 터인데 감히 그럴 수 있소? 친분은 깊지만 저희가 먼저 우리와 친해지고자 했고 글에 따라서 우리도 친하게 대했습니다. 또 간신의 손에 추천받는 일은 오른 길이 아닙니다. 상소를 한다면 반드시 유명해질 것이고 벼슬 하러 나가는 것도 정당함을 얻게 됩니다. 과연 얼마 후 진사는 벼슬을 제수받았지만 세 번째 불렀을 때야 옷을 갖추어 입고 부인의 말처럼 했습니다. 진사가 이 점을 상소하자 이 점의 무리가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부인이 말했어요. 갓을 벗어 성문에 걸어두고 이 밤으로 속히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마친다면 화를 피하고 당신의 별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말을 따라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권세를 가진 간신들이 모두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사가 올렸던 상소는 간신이 이 점을 탄핵한 바로 그 첫 상소였기 때문에 채 50세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의 유명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이름이 알려져 여러 번 좋은 벼슬에 청거되었지만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요. 부부의 아들 형제는 곧 과거에 극제해 집안은 더욱 당당해졌고 진사의 별명인 객점의 꼴머슴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홍장인 홍장인은 딸의 철두철미한 생각이 보통이 아님을 기특해 했고 딸의 효도를 받으며 복과 술을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자에겐 약한 암행어사 어느 고을에 박당이라는 탐관 오리가 있었습니다. 박당은 욕심이 많을 뿐 아니라 교활하기 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어사는 그를 봉고파직 하기 위해 그 고을을 몰래 염탐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낌새를 알아차린 박당은 부하들을 어사의 숙소로 보내서 어사와 그 부하들의 패랭이를 모두 훔쳐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패랭이에 모두 표시를 하고 어사의 숙소 근처에서 그 패랭이를 팔게 했지요. 아침에 패랭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난처했던 어사는 박당이 표시한 패랭이를 비싼 값에 되사고 말았습니다. 물론 패랭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알지 못했지요. 그날부터 박당의 부하들은 패랭이를 보고 어사와 그 일행임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어사는 신분을 숨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어느 밤 어사는 조그마한 객점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인 노부부가 정답게 대해주어서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됐어요. 방 안에 있던 어사는 뒷간에 가느라고 방문을 열었는데 한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핏 보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방금 방에 들어간 저 처자는 누구요? 예 저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나에게 소실로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이렇게 보여도 문 벌리는 집 사람이오? 안됩니다. 제 귀한 딸을 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다. 그래도 안되겠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사님을 몰라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사님께 딸을 시집 보낼 테니 마음이 바뀌시기 전에 오늘 밤 혼인식을 치르고 언약을 해주십시오. 어사는 날도 길이리라 생각하고 당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비로소 딸을 데려왔는데 과연 미인 중에 미인이었어요? 어사는 기쁜 마음으로 여자와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예물로 돈과 비단을 후악해 준 어사는 그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조사한 것을 문서로 만들었어요. 어사는 이따금 주인에게 자신이 조사한 말을 물으며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는 어사가 박당에 대해서 묻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전화의 담관오리입니다. 그렇게 못된 놈은 다시는 없지요. 제가 박당이 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어사에게 말해준 박당의 행동은 모두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사는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웃 골 수령의 행실이나 주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상을 주거나 원수를 갚을 일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어사는 주인과의 이별을 아쉬워 하면서 서울에 가면 집을 한 채 사 딸을 데리고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곤 딸의 손을 잡고 이별의 말을 하려고 하니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데 그 모습을 보는 어사의 속은 쓰리고 아파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어사도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주인이 위로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사님과 저는 신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장인과 사위지간이 되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성만 알았지 이름은 모르고 있었군요.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박당이고 이 고을의 수령입니다. 어사는 순간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알았지만 발을 뺄 길이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생각하니 현기증이 잃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미인계 보기 좋게 당해버린 어사는 그날 밤 작성해놓은 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몰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 영감을 혼내준 총각 옛날 옛날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신분이 낮아서 양반집 자재들처럼 글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머리가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앓았습니다. 이 총명하고 꽤 많은 총각이 글쎄 손 하나 깎아 감고 심술 굳은 부자 영감을 혼내준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총각이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웬 남자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울다가 휴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내쉬었지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아랫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여섯살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지 모요. 자식을 찾으려면 빌려간 돈을 가지고 오라지 않소.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요. 그런데 빌린 돈을 갚자니 방법이 없고 해서 한숨을 쉬었다가 울었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도대체 총각은 무슨 꾀를 쓰려는 것일까요? 부자 영감 내 집에 다다른 총각은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옳지 바로 저 아이로군. 총각은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왜 쉬오? 마침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이 댁에서 머슴사리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 영감은 총각이 힘께나 쓸 것 같아 탐이 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줘가며 일을 시키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부자 영감의 눈치를 살핀 총각이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 돈은 필요 없단 말이지? 물론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네. 그럼요. 대신에 총각은 마당을 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존네 좋아. 내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겠네. 대신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부자 영감은 횡재를 했다며 좋아했지요. 그럼 문서로 만듭시다. 총각은 부자 영감에게 문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문서를 써주게 되었답니다. 세경 한 푼 주지 않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십년치 세경을 한 번에 물어준다. 자 이제 자네는 우리 집 하인일세?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총각은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총각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기 저기 아무리 둘러보아도 총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머슘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총각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총각이 자는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밥상 앞에 앉은 채 꼼짝도 안 하고 있지 뭐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그랬더니 총각이 오히려 영감에게 다그치듯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붙었습니다. 어서 밥을 먹여주시지요. 밥을 먹여달라고? 내가 왜 내 놈한테 밥을 먹여주느냐?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총각이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요.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반 채통에 아니라고 딱 잡아댈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밥을 한술 두술 떠먹여 주었답니다. 밥을 먹여주었으니 어서 나가서 일해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 영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총각이 옷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지요. 뭐 뭐 옷을 입혀줘? 문서 어디 있더라? 총각은 또 문서를 꺼내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옷을 입혀주어야만 했지요. 그제야 총각은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왔어요. 닭한테 줄 모이를 소한테 먹이고 소한테 줄 먹이를 돼지한테 먹이니 닭은 배고프다고 꼽고 소는 일할 기운 없다고 음매 돼지는 살이 쏙 빠져 꿀꿀 보자 영감은 속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녁때가 되자 총각이 또 밥상 앞에 앉아 영감이 밥죽에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자 영감은 화가 치밀어서 보들보들 떨기까지 했어요. 밥 먹었으니 이제 그만 자라. 재워주셔야 지요. 뭐야? 보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하니 총각이 또 뒤적거리며 문서를 찾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총각 옆에 앉아서 토닥 토닥 등을 두드렸지요. 자나? 아직 안 잡니다. 이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총각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옛날 이야기나 좀 해주시지요. 아니, 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총각을 걷어 차려니까 총각이 또 문서를 쫙 펴서 들이밀지 뭐예요. 거기에는 만약 약속을 너길 시에는 십년치 세경을 한 번에 주겠다는 글이 쓰여 있었지요. 결국 부자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모습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들겠어요. 당장에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십년치 세경이 한 번에 날아갈 판이니 아까워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 누가 있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부자 영감은 이를 악물고 날마다 총각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총각이 급하게 영감을 부르며 달려오지 뭐예요. 주인어른 주인어른 글쎄 총각이 뒷간에 빠졌다 나왔다면서 똥이 잔뜩 묻은 몸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제 손으로 직접 옷을 갈아입고 싶습니다만 한 번 정한 약속을 어찌 어기겠습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주인어른 께서 직접 갈아입혀 주셔야죠. 에이 나더러 냄새나는 니놈의 옷을 갈아입혀 주라고 어쩌겠습니까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아이고 냄새야 내 이놈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결국 부자 영감은 십년치 세경을 한꺼번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싱글시 웃으며 부자 영감 내 집을 나왔지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고 심술 굳은 부자 영감을 혼내준 게 맞지요. 오늘의 동안 우선 먹고 보자.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산에 사냥을 가자고 했어요. 산에 눈이 쌓여 짐승 발자국을 찾기가 쉬웠거든요. 주인과 머슴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사냥을 갔지요. 그런데 그날 따라 짐승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산 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나절이 넘게 돌아다녀도 꿩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요. 날은 어두워졌고 슬슬 배는 고파오는데 눈 쌓인 산속에 뭐 먹을만한 것이 있겠어요? 안되겠다. 이 꿩이라도 구워먹자. 배가 고픈 주인은 머슴더러 꿩을 불에 구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폈지요. 그러고는 꿩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어요. 요 조그만 꿩을 나누어 먹어봤자 간에 기별이나 갈까? 주인은 어떻게 하면 혼자서 꿩을 다 먹어 치울지 궁리를 했습니다. 저놈은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 짓는 내기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기렸다. 얘야 오랜만에 산에 오니 흥이 절로 나는 구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글을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떠냐? 저야 무식해서 어디 글을 알아야지요. 글을 알고 모르고 가 무슨 상관이냐?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되는 게지. 그런데 글을 그냥 지어서 야 쓰겠느냐? 먼저 글을 짓는 사람이 꿩고기를 먹기로 하자꾸나. 머슴은 주인이 왜 그러는지 짐작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주인 어른. 그럼 어디 오늘 떼볼까? 옳지. 곧자가 좋겠다.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높을 곧자가 제격이지. 곧자를 네 번 써서 글을 지어보자꾸나. 주인이 글귀를 생각하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머슴이 갑자기 꿩고기를 잽싸게 쓱 베어먹었습니다.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머슴은 고기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글을 먼저 지은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글을 먼저 지어서 먹는 것인데 왜 화를 내십니까요? 뭐라고? 네가 언제 글을 지었단 말이냐? 나리도 참 아까 제가 글 외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어보자. 틀림없이 고자를 네 번 써서 글을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머슴은 남은 껌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인 앞에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나리야 글을 못 지었으니 잡수실 수 없지만 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괴를 부렸던 주인은 머슴 앞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이 어린 원님 옛날에 나이 아홉 살의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작은 고을의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원님을 모셔야 하는 관가 사람들은 기가 막혔지요. 까마득하게 어린 아이를 원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여간 아니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아전들은 어떻게 하면 어린 원님을 자기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 자나깨나 그 국리만 했지요. 관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광가 일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툭 툭하면 원님을 얕잡아 보고 일을 소홀히 하기 일쑤 였습니다. 관리들은 인사를 할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세운 채 건성으로 말만 했습니다. 원님이 어째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관리들은 목을 다쳐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고 뻔뻔하게 대꾸했지요. 마침내 어린 원님은 관리들의 버릇을 당장 고쳐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수장 이를 불러 돌로 된 갓을 여러 개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지요. 며칠 뒤 석수장 이가 돌로 된 갓을 만들어 오자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불러 점잖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이 갓을 쓰도록 하시오. 그러면 상전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못된 병이 절로 고쳐질 것이오. 관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관리들은 또 어린 원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원님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시큰둥 마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가자고 해도 시큰둥 했지요. 보다 못한 원님은 이방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방 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잘라다 주시오. 그러자 이방과 아전들이 원님을 보고 놀리듯이 물었어요. 원님 수수대는 무엇에 쓰시게요? 수수대로 장난감을 만들기라도 하실 작정입니까? 어허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려. 이방과 아전들은 하는 수 없이 수수대를 구해왔습니다. 이방 그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어보시오. 이방은 원님의 말대로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길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방은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님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이방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1년 자란 것이지요? 그러자 원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호령 했습니다. 그래 기껏 1년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9회나 자란 나를 손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이방과 아전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관리들은 어린 원님의 명령에 고분고분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수를 갚기 위해 태어난 이무기 정염의 호는 북창이고 그 아우 정작의 호는 고옥입니다. 둘은 학문이 깊을 뿐 아니라 남다른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북창은 고옥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창이 어느 집 앞에 이르러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찼습니다. 딱하도다. 그러자 고옥이 놀라며 형을 나무랐어요. 형님답지 않게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말을 꺼냈으니 어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북창은 앞장서서 그 집으로 들어가 주인을 찾았지요. 지나가던 낙은애인데 이 집 주인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들어왔소. 주인이 나와보니 형제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댁에 애군이 보여 들렀습니다. 만약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애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하면 되겠소? 오늘 안으로 숯 오십 석과 큰 괴짝을 준비해 주십시오. 당장 숯 오십 석을 어디서 구합니까? 구하고자 하면 못 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북창의 위험 있는 말에 주인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모아 오늘 안으로 숯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이었고 숯이 다 구해지자 북창은 숯을 차곡차곡 쌓도록 하고 그 위에 괴짝을 놓았어요.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열 살 남짓한 집주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불을 비워라 북창이 크게 외치자 한 하인이 숯에 불을 붙였어요. 숯은 곧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북창이 바로 옆에 서있던 주인의 아들을 잡아 괴짝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괴짝의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치고 주인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요. 저런 미친 저들을 봤느냐 당장 내 아들을 구하고 저자들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괴짝으로 달려들자 북창과 고옥이 막아섰습니다. 물러서라 우리가 살인을 했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일 테니 잠시 두고 보아라. 그 사이에 불길은 헐헐 타올라 괴짝을 완전히 휘감아 버렸습니다. 내 저자들에게 속아 정금같은 내 아들을 죽게 했구나. 주인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으나 이미 때늦은 후회였지요. 이윽고 불길이 잦아들자 북창은 잿더미 속에서 커다란 이무기를 끌어냈어요. 세상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이무기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북창이 묻자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북창은 이무기를 파헤쳐 몸속에서 부러진 낯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이곳은? 그제야 주인은 생각나는 것이 있는 듯 했어요.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10년 전에 연못을 만들어 고기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 자꾸 고기가 없어지는 것이었소. 이상이 여겨 며칠 가만히 지켜보니 이무기가 잡아먹고 있었소. 순간 화가 나서 옆에 있던 큰 낯으로 이무기를 찔렀더니 낯 끝이 부러지고 이무기도 그 자리에서 죽었소. 그 낯을 아직도 갖고 있소. 주인은 하인에게 일러 창고에 가서 부러진 낯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낯이요. 북창은 주인이 내민 낯과 이무기 몸에서 나온 낯을 맞추어 보았어요. 그러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딱 맞았습니다. 댁의 아들은 그 이무기가 원수를 갚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었으면 몇 달 안에 당신을 헤쳐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북창의 설명에 주인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을 죽인다며 깜짝 놀라 소리치던 마을 사람들도 큰일 날 뻔한 일을 북창이 막아줬다며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마지막에 차지한 땅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파콤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 상인과 결혼한 아내의 언니가 파콤의 집을 찾아왔지요. 파콤의 아내와 언니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도시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도시는 정말 좋은 곳이야. 필요한 물건들이 상점에 가득 쌓여 있어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나 입고 싶어 하는 옷들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단다. 또 자주 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나갈 수도 있으니 생활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말이야. 언니는 한참 동안 도시 생활에 대한 자랑을 들어 놓았습니다. 파콤의 아내는 은근히 약이 올라 도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지요. 도시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도 없고 자기 생각만 하잖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시로 가진 않을 거야. 농촌이 얼마나 좋은데 비록 호사스럽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도 많고 또 어지간해서는 배를 골치도 않아. 땅은 언제나 정직하거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주는 게 바로 땅이란 말이지. 그렇게도 땅이 좋으니? 그럼 농부에게 땅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벽난로 옆에 비세듬이 기대에 앉은 채 아내가 언니와 나누는 말을 듣고 파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요. 땅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악마도 무섭지 않은 걸요. 이때 파콤의 말을 엿듣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오래전부터 난로 뒤에 웅크리고 있던 사악한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파콤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치는군. 어디 보자. 네 소원대로 땅을 듬뿍 안겨주지. 악마는 속으로 파콤을 비웃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파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파콤은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주기로 하고 음식을 대접했지요. 식사를 마친 나그네와 파콤은 난로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나는 볼가강 부근에 살고 있답니다. 나그네는 많은 농사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그렇죠? 땅이 비옥하기 때문인가요? 물론 강가니까 땅도 비옥하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마을 조합에서 이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10헥타르식의 땅을 헐값에 나누어주고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주민들이 불어나고 있지요. 10헥타르식 이나요? 파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10헥타르라면 지금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이고 더군다나 나그네의 말에 의하면 밀을 심으면서 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땅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해 오던 파콤은 나그네가 나그네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이튿날 파콤은 아침 일찍 그 지방으로 찾아가 나그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돌아와서는 자기 소유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모두 정리되자 미련없이 이사를 갔지요. 이사를 마친 뒤 파콤은 맨 먼저 마을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조합에 가입한 뒤 그가 거느린 다섯 식구의 몫인 오십 헥타르의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파콤은 그 땅 위에 집도 짓고 가축을 기를 우리도 지었어요. 그리고 전보다 훨씬 기름진 땅에다 곡식을 심어 식구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했지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는 전에 비해 다섯배나 되는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생활도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을 때는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 전보다 무려 열배나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파콤은 땅을 더 소유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조합장을 찾아갔습니다. 조합장님 땅을 좀 더 빌려주시겠습니까? 어쩌나 이제 쓸만한 땅은 다 나누어졌는데 조합장은 파콤이 성실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분양해주고 싶었지만 농사를 지을만한 비옥한 땅은 모두 나누어주고 없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맞은 봄 어느 날 한 나그네가 파콤의 집에 찾아왔어요. 파콤은 나그네를 맞아들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파콤이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나는 파슈키리아에 살고 있답니다. 파콤은 무엇보다 나그네가 살고 있는 곳이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어떤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물어보았습니다. 그 지방에선 농사가 잘 됩니까? 그럼요. 잘 되고 말고요. 곡식을 심을 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다 표현하겠습니까? 아무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예? 그렇게나 넓어요? 그럼요. 제가 가진 땅만 해도 오천 헥타르나 되는 걸요. 그 정도의 땅을 사셨다면 상당한 돈이 들었겠군요. 돈은 별로 안 들었어요. 천 루블을 주고 샀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파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500헥타르의 땅을 빌리는데도 그 정도의 돈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헌데 1천 루블로 그 10배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니 파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지요. 더구나 파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나그네는 땅문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파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자 곧장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파콤은 떠나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챙겼어요. 나그네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 당장이라도 땅을 사버리겠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촌장에게 줄 선물도 마련했지요. 바슈케리아는 지방은 좀 멀어서 파콤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청년이 파콤에게 물었어요. 저는 볼가강 근처 마을에서 왔는데 이 지방에 비옥한 땅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절 따라오시지요. 파콤은 청년을 따라가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정말 나그네의 말대로 저 멀리 까마득한 곳에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땅은 넓고도 넓었습니다. 청년은 어느 천막 앞에 멈춰서더니 파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청년의 손짓에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촌장님이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선 이것부터 받으시지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파콤은 준비해간 선물을 촌장에게 주었습니다. 촌장은 아주 기뻐하며 대번에 얼굴에 우샘꽃을 피웠지요. 두 사람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담내를 하는 것이 우리 마을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무엇이요? 파콤은 이때다 싶어 얼른 대답했습니다. 오다 보니 땅이 아주 비옥해 보이던데 제가 땅을 좀 살 수 없을까요? 촌장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상도 선량해 보이고 하니 땅을 팔겠습니다. 여기 땅값은 얼마나 합니까? 파콤은 이미 나그네에게 들어 값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을 해보기 위해 물었습니다. 하루에 천 루블입니다. 예? 하루라니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땅값도 있나요? 우리는 계산이란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당신이 걸어다닌 땅을 모두 드리고 천 루블만 받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해가 질 때까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은 하나도 가질 수 없고 돈만 날리게 됩니다. 그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다닌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중간중간에 땅을 봐서 표시해 두면 됩니다. 파콤은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이 아닌가 하고 제사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생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파콤은 너무 들뜬 나머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었고 날이 밝았어요. 파콤은 촌장에게 일천 루브를 주고 사업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이제 파콤이 걸어가는 길은 모두 그의 땅이 될 거였어요. 파콤은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침도 걸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본 파콤은 다시 돌아와야 할 출발지를 눈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출발지는 작은 언덕이다. 파콤은 속으로 되뇌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파콤은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땅을 파 자신의 소유지를 표시해 둘 때만 다리도 쉴 겸에서 멈추곤 했지요. 이제 처음 출발한 작은 동산은 까만 점으로 보였습니다. 그 점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파콤은 계속 앞으로 걸어가기만 했어요. 파콤은 자신의 이런 모습이 은근히 걱정스러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아니야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가 돌아가자. 이제 한낮의 태양은 점차 그 열기가 수그러들어 점점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파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젠 정말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종전보다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데도 동산은 한 점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파콤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해보았지만 먹은 것도 없어 기운이 나기는 커녕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안되겠다. 이러다간 돌아가지 못하겠는걸. 뛰어야겠다. 파콤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뛰는 건 역시 생각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여 차지한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파콤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파콤은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신히 걸음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닥 정신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지요. 저 많은 땅을 두고 이대로 갈 수는 없어. 어떻게든 저 동산까지 가야 돼. 마침내 동산 위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렸습니다. 파콤은 이제 한뼘도 남지 않은 석양을 바라보며 사력을 다해 달렸지요. 그것은 말 그대로 육체와 정신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파콤은 동산에 다다랐어요. 주위에 있던 바슈키리아 사람들이 박수로서 파콤을 환영해 주었지요. 촌장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오. 파콤씨.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자지하게 되었소. 그러나 파콤은 촌장이 하는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것이지요. 파콤의 입에서 붉은 피가 쏟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파콤의 하인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켜 세웠지만 이미 파콤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을 땅에 묶기 위해 파콤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루종일 가지고 다녔던 삽으로 사방 2미터쯤 되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결국 파콤은 자신의 몸을 늘 수 있는 땅만을 차지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동아 아버지와 살지 못한 아들 홍차기는 충청북도 충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차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차기의 어머니는 차기를 낳자마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고 차기는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졌지요. 그래서 차기는 작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차기가 일곱 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이라며 놀렸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에 비로소 차기는 작은 아버지가 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길로 차기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통곡했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작은 어머니의 걱정에도 차기는 계속 울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다시 생각난 듯 통곡했는데 한 달에 세 번씩 그러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에 사는 친척이 찾아와 관하에서 죄수들을 여러 차례 신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 차기가 통곡한 날과 같았어요. 참으로 귀한 일이로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차기를 두고 하늘이 낸 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을까봐 그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차기가 열 살이 되던 해 작은 아버지는 문득 옥에 갇혀있는 형의 나이를 생각했지요. 이러다가 형님께서 아들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시겠구나. 결국 작은 아버지는 차기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이지요. 그날부터 차기는 읍에 머물면서 떼라물을 지어다 팔아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한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기는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대신 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한을 품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차마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차기는 아버지 몰래 삼백리 길을 걸어 한양으로 갔지요. 그 당시 대궐문 위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치는 신문고라는 북이 있었습니다. 차기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대궐로 찾아가 신문고를 힘껏 쳤지요. 무슨 일로 북을 두드렸느냐. 북소리를 듣고 관리가 쫓아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어옵니다. 그런 일이라면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처리할 일이니라. 관리는 차기를 궐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나 차기는 계속 한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방 팔방으로 뛰어 다녔습니다. 이듬해 여름 큰 가뭄이 들자 임금은 하늘을 감동시키고자 죄수들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풀어줄 것인지 정하기 위해 죄수들의 죄를 자세히 조사해야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차기는 권문 앞에 엎드린 채 지나가는 관리들에게 하소연했지요. 제 아버지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열흘이 넘도록 궐 앞을 떠나지 않고 애타게 호소하니 보는 사람이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차기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 머리를 빗겨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형조 판서가 임금에게 차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 그 아이의 효심이 참으로 깊구나. 임금 역시 크게 감동해 차기의 아버지에 대해 특별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진상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임금은 특별히 차기의 아버지를 옥에서 풀어주고 경상도로 귀양본해라 하였어요. 그때 차기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삼백리 길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갇혀있는 관하 앞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는데 오는 길에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병든 몸을 이끌고 간신히 한양에 도착했는데 천연도에 걸린지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차기는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면서도 아버지 걱정만 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옥에서 풀려나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임금의 명을 읽어주었습니다. 순간 차기가 벌떡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외쳤어요. 아버지께서 살았또다. 아버지께서 살았또다.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차기의 나이가 스무살 아버지가 옥에 들어간 해 태어나 아버지가 옥에서 나온 날에 죽은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솔로몬 왕과 수수께끼 신께서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에게 온갖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어둠의 정령 악령 요기와 마귀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끌토록 만들어주셨지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나라의 힘이 워낙 커져서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온갖 동물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라.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구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숲속에 사는 새와 짐승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단 하나 뇌조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은 화가 나서 뇌조를 잡아들여 벌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뇌조가 셋으로 날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오늘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대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런 나라가 남쪽 아라비아에 딱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도시가 온통 순금으로 뒤덮여 있으며 은 따위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숲도 천지가 창조된 그때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경치 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불린다는데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제가 다시 날아가서 시바의 여왕을 대왕 앞에 대령시키겠습니다. 뇌조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시바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여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뇌조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신하를 시켜 편지를 쓰게 하여 그것을 뇌조의 다리에 매달아 주었지요.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뇌조는 다른 새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시바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바의 여왕은 기도를 놀리려 궁전을 나섰다가 하늘 저 끝에서 새의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새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때에게 가려 주위는 시륵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놀란 여왕이 대신들과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뇌조 한 마리가 시바의 여왕 앞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여왕은 뇌조의 다리에 편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새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풀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 있었어요. 시바의 여왕과 신하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오. 신께서는 내게 세상에 온갖 힘을 주었소.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나라들은 모두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소. 그런데 단 한 나라 당신들의 시바라는 나라만은 내게 인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오.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게 조공을 바친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따뜻한 사랑을 베풀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대가 나의 희망을 거역한다면 나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시바 왕국을 공격할 것이오. 또 정령들을 시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며 동물들을 보내어 그 땅을 모조리 짓밟아버리도록 하겠소. 솔로몬 왕의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모아 편지 내용을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솔로몬 왕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부추겼어요. 솔로몬 이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 조차 없습니다. 그의 편지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능력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만나보기로 하고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여왕은 온 나라에서 뛰어난 배사공들을 불러모으고 크고 튼튼한 수십척의 배에는 금은 보아와 기막히게 향기가 좋은 향료를 가득 싣고 마침내 돛을 올렸습니다. 시바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긴 여행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수에즈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은 나무로 나무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남쪽 끝을 돌아 다시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야 했지요. 자그마치 3년이라는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솔로몬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은 신하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생긴 요다야라는 장군을 보내어 여왕 여왕 일행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다야를 본 시바의 여왕은 그가 솔로몬 왕인 줄 알고 얼른 수레에서 내리며 물었어요. 그대께서 바로 솔로몬 왕이십니까? 요다야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대왕의 밑에 있는 보잘것 없는 장군입니다. 오, 그래요? 장군을 보니까 그 주인인 대왕께서는 얼마나 훌륭한 분일지 짐작이 가는군요. 시바의 여왕은 요다야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먼 길을 노느라 고생한 여왕을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그 자리에서 시바의 여왕이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대왕께서 무척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아맞힌다면 대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지혜로운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대왕 역시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바의 여왕에게 수수께끼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바의 여왕이 말했어요. 나무로 만든 샘 속에서 쇠로 된 통이 돌을 퍼내기 시작하면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은 그것은 화장상자요. 나무로 만든 화장상자 속에서 조그만 쇠숟가락으로 눈 화장을 하는 돌가루를 버내어 눈꺼풀에 문질러 바르면 눈물이 흐르지요.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흙속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을 엿보는 것이 있답니다. 솔로몬 왕은 이번에도 쉽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안료라는 것이요. 여왕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시가 아닌가요? 들판에서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크게 울부짖으며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의세대며 자랑하고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죽은 자에게는 그 옷을 입혀 관 속에 넣고 그 풀을 꼬아서 교수대의 밧줄로 쓰니까 죽음을 당하는 죄인에게는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솔로몬 왕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눈빛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릴만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바의 여왕은 가지고 온 온갖 금은 보아를 솔로몬 왕에게 바치고 그 후로도 해마다 조공을 바치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의 신발 옛날 옛적에 어느 큰 강가에 한 뱃사공이 살았습니다. 그 뱃사공의 성은 양씨였는데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뱃사공의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양씨라고만 불렀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양씨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줄 때에도 절대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뱃사공 양씨는 구걸하는 한 할머니의 배에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를 저어 강 건너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문득 낡은 소미불을 강 건너편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놓고 온 소미불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뱃사공 양씨는 할머니를 안심시켜 강 근처 오두막에 쉬게 한 다음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에서 노를 저어 할머니의 낡은 소미불을 가지러 다시 강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었고 양씨가 소미불을 가지고 돌아오자 할머니는 미안한 듯 얼굴을 불쾌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배싹은 못 주지만 대신 감사의 표시로 그림 한 장을 주겠소. 양씨는 할머니가 준 그림을 펼쳐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기가 신을 호두회를 수놓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호두회는 호랑이 머리 모양의 신발을 말합니다. 양씨는 그 그림에 대단히 만족해 하면서 잘 접어 품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양씨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그림을 벽에다 붙이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그림 속 아가씨가 갑자기 살아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아가씨는 양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밤이면 그림 속에서 나와 양씨에게 밥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양씨가 기뻐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아가씨는 이제 아기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림에서 나오고 낮이면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어느새 보배의 나이는 여섯 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는 늙고 욕심 많은 현감이 고울을 다스렸습니다. 현감은 양씨가 그림 속 미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신비한 그림을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양씨와 아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귀염둥이 아기는 막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가지마 그러나 포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림을 둘둘 말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양씨는 빼앗긴 그림을 되찾기 위해 관첨으로 달려갔지요. 그 소식을 미리 귀띔받은 늙은 현감은 포졸들을 시켜 양씨를 두들겨 패고 말았습니다. 그림도 찾지 못한 데다 매까지 얻어맞은 양씨는 둔하고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편 현감은 빼앗은 그림을 자기 방 벽에 걸어두고 아가씨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아가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웃음이 가득했던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은 언제부터 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무렵 보배는 강가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호두 에도 그리운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그런데 바로 그때 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 강물 위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엄마가 보배에게 말했어요. 보배야 울지 마라. 강물을 떠다가 지금 신고 있는 호두회를 씻어보아라. 그러고 나서 관청으로 가면 나를 찾을 수 있단다. 나를 구해다오. 보배는 엄마가 시킨 대로 강물을 떠서 호두회를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관청으로 달려가 현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늙고 욕심 많은 현감은 그림 속 미인의 아들인 보배를 보고는 아이를 속여 엄마를 그림 속에서 나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보배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현감의 방으로 들어간 보배는 곧바로 벽에 걸린 엄마 그림을 보고 외쳤습니다. 엄마 빨리 그림 속에서 나와 아빠와 나는 날마다 엄마 생각만 한단 말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자 지금껏 꼼짝도 하지 않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오더니 보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보배야 얼른 이 도둑놈의 소굴에서 벗어나자 보배와 엄마가 서둘러 관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화가 난 현감이 칼을 빼들고 보졸들과 함께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보배는 얼떨결에 그들을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그 순간 보배가 신고 있던 호두회에서 두 마리 호랑이가 달려나오더니 현감과 부하들을 향해 사납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현감과 부하들을 쫓고 또 쫓아 깊은 산속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바깥으로 나와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지요. 보배와 엄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세 식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호두회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중국 땅 어느 곳이든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머니들이 호두회를 만들어 자기 집 아기가 보배처럼 귀엽고 용감하게 자라기를 바랬답니다. 파가 두 파로 나뉜 이유 충청남도 서산의 동아미씨는 대대로 무관이 많은 집안입니다. 하루는 이 공이 대천마루에 앉아 하인들이 타작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선해란 기운과 함께 호련이 벼슬아치의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미 수년 전에 죽은 친구였어요. 아니 자네는 이미 오래전에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어찌 네 죽어 저승으로 가 지금은 천연두로 죽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다네 이번에 전라도로 가는 길에 옛 친구인 자네가 생각나 잠깐 들렀네 과연 자세히 보니 옷차림새가 이 세상 벼슬아치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은 이 친구가 살았을 때 정이 많은 성격이었던 것이 생각나 한마디 했지요. 전연두를 맡은 저승사자라니 내 부탁하나 하지 부디 손이 귀한 집안의 자손이나 과부의 외아들에게는 아령을 베풀어주게나 알겠네 그럼 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네 저승사자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타작하는 하인들은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이 공만 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지 딸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승사자가 된 옛 친구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뒤따르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중 열 살 정도 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유독 이 공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느 집 자식인데 저렇게 힘들어 하는가 쟁조 할머니 때부터 3대 과부인 김씨 집안의 외아들이네 내 불쌍히 여겨 병이 순하게 지나가도록 하고 애당초 잡아갈 생각도 없었지 더구나 병마가 떠날 때 저 아이의 할머니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노잣돈을 넉넉히 내놓아 흐뭇하게 여기고 있었다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말이 없어 짐을 실을 수가 없고 또 짐을 질만한 자도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아이를 짐꾼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네 자네가 이리도 인정이 없을 줄이야 저 아이는 3대 과부의 자손이지 않은가 게다가 자네는 저 아이의 할머니들이 내놓은 노잣돈도 넉넉히 받았으면서 어찌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이공의 말에 저승사자가 할 말을 잃은 듯 대답이 없자 이공이 좋게 타일러 씁니다 그러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말을 내줄 터이니 대신 저 아이를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나 자네가 좀 그렇다면 좋네 이공이 말을 가져오자 저승사자는 아이가 진 짐을 말에 옮겨 씻도록 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의 부탁으로 너를 다시 돌려보내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 아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저승사자도 이공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덕을 베풀었네 그러더니 호련이 눈앞에서 사라졌지요 몇 달 후 나이든 여인색과 한 아이가 이공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도에서 온 김씨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몇 달 전 이 아이가 천연두를 앓고 거의 다 낳았는데 갑자기 숨이 넘어가 저희 세 과부는 따라 죽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로 이 아이가 되살아나 이르기를 서산에 사는 동암 이씨의 성비가 저승사자에게 말을 내주고 대신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희 세 과부는 은혜를 갚고자 집과 재산을 모두 정리해 이리로 왔습니다 이공은 크게 감동하여 개울 건너에 집 한 칸을 마련해 주었어요 또 아이의 성도 이씨로 바꾸었는데 그 자손이 번성하여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암 이씨 집안은 개울 오른쪽 파와 왼쪽 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암 호질 하루는 호랑이가 몸에 붙은 귀신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벌써 해가 저무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제일 먼저 굴각이 대답했어요 제가 점을 쳐보았더니 뿔을 가진 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 머리를 가진 놈이 나왔습니다 그놈은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 꽁무늬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놈을 저녁거리로 사무십시오 이번에는 옆에 있던 이오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문에 가면 먹을 것이 하나 있는데 그놈의 이름은 의원이라고 합니다 의원은 약초를 다루어 살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특별한 맛이 나지요 서쪽문에도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는데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은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부리고 매일 목욕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의원과 무당 둘 중에서 고르시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의원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도 의심스러운 처방을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하여 해마다 수만 명의 목숨을 끊어버린다 그런 자를 먹잇감으로 삼으면 반드시 탈이 날 것이니라 그럼 무당을 저녁거리로 삼으시겠습니까 이오리 물음에 호랑이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당이란 무엇이냐 무당은 귀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노여움이 빛나는 벌레가 되어 무당의 뼛속에서 득실거리고 있단 말이다 그렇게 도끼가 있는 것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마지막으로 유코니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깊은 숲속에 선비가 있는데 그는 인자한 심장과 의리 있는 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한 지조와 중성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며 늘 예의에 맞게 행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온갖 지식을 배우고 익혀 만물의 이치를 동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살이 두툼하고 몸이 기름져서 다섯 가지 감미로운 맛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기는 내 입맛에 맞지 않다 그 고기는 분명히 낙딱해서 먹다가 체하거나 먹은 후에도 구역질이 나서 도해버릴 게 들림없다 호랑이는 더 이상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느 고울에 벼슬에 욕심이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북곽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이 마흔에 자기 손으로 교정한 책이 만권이고 여러 경전의 뜻을 해설하여 다시 지은 책이 만 오천 권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었고 임금까지도 그의 덕망을 우러러볼 정도였습니다 그 고울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으나 절개를 지켜 다시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절개를 가상히 여겨 고울 둘레 몇십 리 땅을 상으로 내리고 그곳을 동리자 과부의 마을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리자의 행실은 소문과는 영 딴판 이었습니다 동리자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아버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리자의 다섯 아들은 깊은 깊은 밤중에 어머니 방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머니 방에 웬 남자일까 다섯 아들은 번갈아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어찌 북곽 선생의 목소리와 닮았을까 옛말에 과부의 집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곽 선생같이 정자는 분이 이런 밤중에 어머니 방에 찾아올 리가 없을 텐데 그때 독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간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해 왔습니다 오늘 밤은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읊었습니다 이를 엿보고 있던 다섯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 구멍이 생겼다는군 여우란 놈은 천연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 저건 틀림없이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거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 우리가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하나씩 나누어 갖도록 하자 좋은 생각이야 다섯 아들은 한꺼번에 어머니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는 북곽 선생을 향해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지요 에잇 요망한 것 혼 좀 나 봐라 북곽 선생은 크게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한쪽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도깨비처럼 춤을 추면서 낄낄거리며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만 발을 잘못 내딛어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북곽 선생이 간신히 구덩이에서 기어올라 고개를 들자 눈앞에 호랑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북곽 선생을 보고는 코를 막고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고결한 선비라더니 냄새 한번 지독하구나 북곽 선생은 고개를 조아리고 호랑이 앞에 꿇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의 덕은 잠으로 높습니다 큰 인물은 호랑이님의 변화를 본받고 왕들은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자식 된자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그 위험을 취합니다 저같이 천한인간은 그저 호랑이님의 신령스러움을 우러러볼 뿐 다른 것은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도리어 북곽 선생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선비는 아첨을 잘한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내 말이 나를 죽혀 세우는 듯 하지만 낯간지러운 아첨임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 선비란 작자들은 늘 예법과 도덕을 입에 올리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일삼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을 그들을 바로잡기 나라에서는 밧줄이며 도끼 따위의 형벌 도구를 만들어 날마다 벌을 내리지만 그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호랑이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형벌이 없는데도 그런 죄악이 없으니 이로 본다면 호랑이의 성품이 사람보다 어질지 않느냐 또 호랑이는 평소 산속의 노루나 사슴을 먹고 살지만 어쩌다 들판에 소나 말을 먹기도 한다 그런데 너희 인간들은 특히 말이나 소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원수로 생각하지 노루나 사슴보다 소나 말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소나 말이 일해준 공로도 있고 날마다 가축들을 잡아먹는다 게다가 호랑이의 먹이인 노루와 사슴까지도 사냥해 우리를 굶주리게 한다 그러니 하늘의 이치가 공평하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북곽 선생은 기겁하여 코가 땅에 닿도록 자라며 애원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지난 일을 뉘우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면 하늘에서 죄를 용서해준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 세상의 선비로 죄가 많은 몸이지만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북곽 선생은 숨을 죽이고 호랑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선비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이미 동력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 일찍 밭을 갈러 나온 농부가 북곽 선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께서는 무슨 일로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절을 하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어허 옛 어른들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안이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네 난 지금 하늘과 땅에 겸손하게 절을 하고 있는 걸세 북곽 선생은 무한한 듯 헛기침을 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북두칠성 이야기 어느 지방에 심한 가뭄이 벌써 여러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은 쩍쩍 갈라졌고 농작물을 포함해 들과 숲의 나무들은 모두 타들어가 앙상한 쭉쩡이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먹을 물도 바짝 말라붙어 사람들은 심한 갈증에 허덕였지요 마침내 소나 말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나무로 만든 국자 하나를 가지고 마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벌써 며칠째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어머니를 위해 물을 찾아 밖으로 나온 것 이었습니다 제발 죽기 전에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죽었으면 소녀의 어머니는 애타게 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어떻게든 물을 구하려고 국자 하나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선 것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이 온통 말라붙어 어디를 가든 한 방울의 물도 얻기 힘들었습니다 소녀는 온종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지쳐 나무 밑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덧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별들은 매우 영롱하게 빛나 바라보기는 좋았으나 별이 빛나는 날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녀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지친 소녀는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소녀가 눈을 뜨니 하늘에서는 여전히 별이 반짝였고 둥그런 달도 바로 소녀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옆에 놓아둔 국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국자 안에 맑은 물이 하나 가득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소녀는 너무 반가워 자기도 모르게 국자의 입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탓에 소녀는 우선 자신의 갈증부터 달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발 죽기 전에 물 한 모금이라도 국자에 담긴 맑은 물에 어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소녀는 차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먼저 갖다 드리고 나는 남은 물을 마시자 소녀는 국자에 담긴 물이 행여나 엎질러질 까봐 조심스럽게 일어나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소녀는 그만 돌보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국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소녀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자는 저만 지에 나동그라져 있었어요 애써 구한 물을 마셔보지도 못하고 엎지른 절망감에 소녀는 국자로 손을 뻗었는데 신기하게도 국자의 물이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고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 어머니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소녀는 국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걸어가자 배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빗정 마른 강아지 한 마리가 소녀의 발밑으로 오더니 그대로 혀를 내밀고 충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간신히 고개를 들어 소녀를 쳐다보았어요 저에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소녀는 강아지를 못 본 척 할 수 없어 국자의 물을 손바닥에 조금 받아서 강아지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길을 떠났지요 소녀는 다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 국자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아 고개를 숙여 국자를 보니 이번에는 나무였던 국자가 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소녀가 집에 도착하자 소녀를 본 어머니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물을 구해왔어요 어서 드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자를 받아 물을 마신 뒤 어느 정도 갈증이 가시자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을 마셨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 나머지 물은 네가 마시거라 어머니가 소녀에게 국자를 건네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 은 국자가 어느새 금 국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소녀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소녀 역시 갈증을 참아왔던 터라 정말이지 딱 한 모금이라도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소녀는 애써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어머니 많이 드시고 얼른 일어나셔야죠 어머니는 소녀의 마음이 너무도 갸륵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다 네가 마시거라 두 모녀가 마실 물을 양보하겠다며 실랑이를 버리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몹시도 여인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재나가다가 듣자하니 서로 물을 마시라며 권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집에는 물이 있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소녀가 대답하자 노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나는 이제 더는 살 수 없는 몸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먹여줄 수 있겠소 힘없는 노인이 너무 가여워 소녀는 국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구먼 그러나 노인은 물을 마시지 않고 국자 안을 가만히 지켜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만 띄우고 있었습니다 왜 마시지 않으세요 소녀가 묻자 노인이 소녀를 불렀어요 이리 와보거라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렴 소녀가 다가가 노인이 들고 있는 국자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서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국자의 물을 마신 뒤 소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국자 안의 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노인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노인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사라지는 순간 국자 안에 들어있던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도 밖으로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요 소녀는 창가로 달려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들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 다이아몬드들은 하늘에 박혀 별이 되었는데 북쪽 하늘에 박힌 일곱 개의 별은 국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마셔도 줄어들지 않는 국자의 물을 마시고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국자 모양의 별이 생긴 얼마 뒤 드디어 고대하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하늘에 생긴 그 국자 모양의 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담겨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굽은 나무 이야기 이웃집에 사는 장씨는 가끔 우리집을 오가며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생각한 것이 있다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을 새로 짓기 위해 나무를 구하러 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산에 나무는 많았지만 나무들이 온통 뒤틀리고 휘어져서 집을 지을 제목으로 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쓸만한 나무를 찾아 한참을 헤매다 산 꼭대기에서 간신히 괜찮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 정말 쓸만한 나무였습니까 앞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옆에서도 한참을 살펴보았는데 굽은 데 하나 없이 곱게 뻗고 나무줄기도 적당히 굵은 것이 딱 좋은 제목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뵐 생각으로 도끼를 들고 나무 뒤로 돌아갔는데 글쎄 뒤에서 보니 형편없이 굽은 나무였습니다 겨우 찾은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것에 화가나 도끼를 던져두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씨의 말에 흥미가 생겨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장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제목 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나무를 세 번이나 살펴보았지만 제목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화물며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겉모습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그 정체를 알기 힘든 것입니다 선량한 선량한 얼굴로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몸가짐도 신중히 하는 사람은 우선은 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큰일이 생기면 본색을 드러내 변하니 국가가 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 때문이지요 장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는 자랄 때에는 짐승이나 나무 끈의 도끼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예술과 비를 맞으며 밤낮으로 자라 쭉쭉 곧게 뻗어나가야 할 텐데 다 자란 모습은 이처럼 구부러져 쓸모없는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도 이와 같은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자신에게 좋은 일을 찾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기 일수입니다 결국 바른 성품이 변하고 처음 마음먹은 결심을 잇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시대가 이러니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나는 장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후 내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대의 말이 이해가 가는군요 이번에는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서경을 보면 나무는 곱게 자라는 특성과 굽어 자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제목으로만 보기 때문에 곱게 자라지 않은 나무는 못 쓰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굽어 자라는 건 역시 나무의 원래 특성이니 못 쓰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공자는 본래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운이 좋아 죽어야 할 운명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좋은 점만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저 뜻밖의 얻은 운으로 죽음을 피했을 것입니다 장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굽은 나무를 제목으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 나무를 보면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큰 집의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 제목이 얽혀 집을 이루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보아도 굽은 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나무와 같다면 굽은 나무가 제목으로 쓰이지 못하는 것처럼 바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위를 잘 살펴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고 궁궐에 드나드는 벼슬아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정직함과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굽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제목으로 쓰이지 못하지만 바르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곳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비세듬이 앉아있던 자세를 바로하고 장씨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옛말에 악기의 코든줄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길에서 죽고 굽은 갈고리처럼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 말만 보아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씨는 이해가 됐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씨와의 대화를 통하여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의 동안 바보 위반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세 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세모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둘째 아들은 배불뚝이 타라스로 장사꾼에게 장사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셋째 아들 바보 이방과 벙어리 딸인 말랄니야만이 집에 남아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세모는 공을 세워 귀족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세모는 벼슬이 높아져 돈을 많이 모았지만 세모는 아내가 돈을 물쓰듯 써서 늘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어느 날 세모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이면서도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땅 3분의 1을 떼어 주십시오 너야말로 집에 한 푼도 보태준 게 없지 않느냐 게다가 너에게 땅을 주면 이반과 내 누이가 못마땅해 할 것이다 아버지 이반은 바보이고 누이는 벙어리입니다 그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럼 이반에게 먼저 물어보자 아버지가 이반에게 땅 이야기를 하자 이반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땅을 형에게 주세요 세모는 아버지에게 땅 3분의 1을 얻어가지고 다시 임금님을 섬기러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 타라스가 달려왔지요 아버지 저에게도 땅을 주세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이반에게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반은 순순히 남은 재산의 절반을 내주는 것을 허락했고 잿빛 수말까지 주었습니다 이반은 늙은 안말 한마디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의 세 아들은 아무 다툼 없이 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땅속 깊은 곳에 사는 큰 도깨비는 배가 아팠습니다 큰 도깨비가 작은 도깨비 셋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삼형제의 일을 받지 이반이란 바보 녀석이 일을 망쳤어 너희들이 각각 삼형제들의 사이를 갈라놓아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고 말고요 작은 도깨비들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 거냐 작은 도깨비들 중 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먼저 저 녀석들이 가진 것을 모두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 녀석은 한 곳에 모여 지고받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구나 어서 일을 시작해라 만약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혼날 줄 알아라 작은 도깨비들은 곧 삼형제에게 갔습니다 얼마 후 작은 도깨비들은 일을 끝내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일이 잘 되어 즐거운 듯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세몬을 맡았던 작은 도깨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세몬이 임금님에게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약속하게 했지 임금님은 곧 세몬에게 군대를 맡기고 인도로 쳐들어가라고 명령했어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 밤 세몬 군사들이 쓸 화약을 전부 물로 적셔버렸어 그리고 인도로 가서 10% 수많은 군사들을 만들어 놓았지 전쟁이 시작되자 세몬의 군사들은 지프로 만든 군사들에게 대포와 총을 쏘아대더군 하지만 총알이 모두 젖어 있어서 세몬은 참패하고 말았어 화가 난 임금님은 세몬의 벼슬과 땅을 모두 빼앗아 버렸지 내일이 바로 세몬의 사형 집행 날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그 녀석이 감옥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첫째 도깨비의 이야기가 끝나자 둘째 도깨비가 배불뚜기 타라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불뚜기 녀석을 욕심꾸러기로 만들었지 있는 돈을 다 털고 빚까지 내어 물건을 사들이게 했어 그리고 물건들을 썩게 해서 큰 손해를 입혔어 결국 빚도 못 갚게 만들었지 둘째 도깨비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보 입안을 맡은 셋째 도깨비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어 아니 왜 두 도깨비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아주 독한 놈이야 배탈이 나게 하고 땅바닥을 딱딱하게 굳혀놓았는데도 끝까지 밭을 갈더라고 화가 나서 땅속으로 돌아가 밭을 못 갈게 쟁기를 꽉 잡았다가 내 손만 베었지 뭐야 너희들이 도와주어야겠어 걱정하지마 우리가 도와줄게 두 도깨비는 셋째 도깨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바는 나머지 남은 밭을 가려고 다시 밭에 나왔습니다 말 곱비를 당겨 밭을 가는데 자꾸 쟁기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성어덕 이바는 두둑 손으로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뭉클한 것이 잡혔지요 이바는 그것을 꽉 움켜쥐고 얼른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나무뿌리처럼 생긴 셋째 도깨비였어요 뭐 이런 게 여기에 있어 이바는 셋째 도깨비를 땅바닥에 내리치려고 하자 셋째 도깨비는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를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예 말씀만 하십시오 난 지금 배가 아파 낫게 할 수 있겠니? 아 그것쯤이야 금방 할 수 있죠 셋째 도깨비는 땅바닥을 뒤지더니 세가닥의 조그만 뿌리를 뽑아 입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뿌리 한가닥을 먹으면 금방 나올 겁니다 입안은 셋째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뿌리 한가닥을 찢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배가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좋아 약속대로 너를 놓아주마 입안의 말이 채 끝나가기도 전에 셋째 도깨비는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입안은 나머지 두 가닥의 뿌리를 모자 속에 쑤셔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맏형인 세몬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한 세몬이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반 이반 오늘부터 너와 함께 살려고 왔다 그러니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다오 아 그러세요 염려 말고 여기서 지내세요 이반은 전혀 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세몬을 맞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도깨비가 이반의 목장으로 갔습니다 첫째 도깨비는 풀밭에 물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풀밭은 금세 진액이 되었어요 이반은 큰 낯을 들고 몇 번이나 낯질을 했지만 낯만 무뎌지고 풀을 벨 수가 없었습니다 안되겠군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겠다 이반은 집에서 숫돌을 가져와 낯을 간 뒤 다시 풀을 벨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도깨비는 풀 속으로 기어들어가 낯을 흙 속에 넣었어요 이상하다 오늘따라 풀뱉는 일이 왜 이리 힘들지 이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풀베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도깨비는 화가 났어요 안되겠다 손가락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풀을 베지 못하게 해야지 첫째 도깨비는 풀 속에서 입안의 낯을 꽉 붙잡았습니다 약이 오른 입안은 낯을 마구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그 바람에 첫째 도깨비는 낯의 꼬리가 반이나 잘리고 말았습니다 두고 보자 바보 이반 녀석 첫째 도깨비는 이를 갈며 잔뜩 쌓아놓은 호밀단 속으로 들어가 호밀을 푹푹 썩게 하였습니다 호밀단 속이 따뜻해지자 첫째 도깨비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풀베기를 마친 이반은 수레를 끌고 호밀단을 나르러 왔습니다 아니 호밀에서 왜 이상한 냄새가 나지 호밀단을 해치던 이반은 첫째 도깨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도깨비 녀석이 또 나타났구나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형님 세몬한테 있었던 도깨비예요 네가 어떤 놈인건 똑같이 혼을 내줘야겠다 이반이 첫째 도깨비를 밭독에 내리치려고 하는데 도깨비가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놓아주세요 그러면 호밀단으로 군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군사? 군사를 어디에 쓴단 말이냐 군사들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 노래도 부를 수 있느냐? 그럼요 좋아 어디 한번 만들어 보렴 첫째 도깨비가 호밀 한 단을 들었습니다 이 호밀 한 단을 들어 땅바닥에 반듯하게 세우고 흔들면서 내 종에게 이르니 다발이 아니고 호밀 집 숫자만큼 군사가 되어라 하고 말하면 됩니다 이반은 첫째 도깨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런데 군사를 다시 호밀 단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군사의 수만큼 호밀 집이 되어라 내 종에게 이르는 말이 놀아 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반이 그대로 말하자 군사들은 다시 호밀 단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좋아 그렇게 하마 잘 가보라 이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첫째 도깨비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반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둘째 형 타라스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타라스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반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겠다 형님 좋을 대로 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이반은 순순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반이 두 형들과 살집을 짓기 위해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도깨비가 이반을 찾아와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반이 나무 밑동을 찍어 한쪽으로 쓰러트리려고 하면 둘째 도깨비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반은 금방 지치고 말았어요 저 바보 녀석이 금방 녹초가 되었구나 이제 나도 쉬어 볼까 둘째 도깨비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이반이 벌떡 일어나 도끼로 나무 밑동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도깨비 죽는다 둘째 도깨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요 놈의 도깨비가 또 나타났네 이반이 도끼를 번쩍 들어 내리치려고 하자 둘째 도깨비가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봐 둘째 도깨비는 이반에게 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떡갈나무 잎을 손으로 비비면 금화가 땅에 떨어질 거예요 이반은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누런 금화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이반이 놓아주자 둘째 도깨비도 땅속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반 형제들은 각각 집을 지어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반이 잔치를 크게 버리고 형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이반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반은 숲속으로 들어가 씨앗 상자에 금화를 가득 채워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반은 금화 한 주먹을 사람들 앞으로 던졌습니다 아니 진짜 금화잖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서로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싸우지들 말아요 금화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반은 상자에 있는 금화를 몽땅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반은 헛간으로 들어가 호밀 한 단을 들고와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내 종에게 이르니 다발이 아니고 호밀 집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이반이 말하자 호밀 단은 금방 수많은 군사로 변하였습니다 군사들아 노래를 불러라 이반이 명령하자 군사들은 북을 치는 병사의 북소리에 맞춰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신이 나서 군사들의 노래소리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잠시 이후 이반은 군사들을 헛간으로 데려가 다시 호밀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소문을 듣고 큰형 세몬이 찾아왔어요 이반 그 많은 군사를 어디서 데려왔니 나에게 그 군사를 준다면 나라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이반은 세몬의 부탁대로 호밀단으로 호밀단으로 군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몬은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배불뚝이 타라스가 달려왔어요 이반 이반은 금은 보아를 어디서 얻었지 만일 나에게 그런 돈이 생긴다면 빚도 갚고 큰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반은 타라스가 원하는 대로 금화 새 상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라스는 수레에 금화를 싣고 떠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세몬은 두 나라를 정복하였어요 다시 장사를 시작한 타라스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세몬과 타라스는 얼마 안 있어 큰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커지다 보니 세몬에게는 군대를 먹일 돈이 부족했습니다 타라스도 많은 돈을 지켜줄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욕심 많은 세몬과 타라스는 이반을 찾아와 군사와 돈을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그건 안 돼요 세몬 형님의 군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군사가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였다지 뭐예요 금화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형님이 가난한 집의 암소를 억지로 사가서 그 집 식구들이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형님이 돈을 좋은 일에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반은 세몬과 타라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형들은 할 수 없이 서로 군사와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형들은 임금이 되어 잘 살았습니다 이반은 시골에서 여전히 벙어리 누이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의 늙은 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가엾기도 하지 이반은 모자 속에 넣어두었던 풀뿌리 한 가닥을 던져주었습니다 풀뿌리를 먹은 늙은 개가 갑자기 생기가 돌고 컹컹 짖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다 죽어가던 개가 살아나다니 이반은 부모님에게 풀뿌리에 대해서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풀뿌리구나 그 무렵 임금님의 딸이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임금님은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게 놀아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이반을 불렀습니다 이반 풀뿌리를 가지고 가서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해주렴 그러면 큰 상도 받고 예쁜 공주님과 결혼도 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의 말을 듣고 이반은 한가닥 남은 풀뿌리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이반은 이웃마을에서 손이 굽은 여자를 만났어요 소문에 당신은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내 손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반은 여자가 불쌍해 보여서 마지막 남은 풀뿌리를 주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반은 풀뿌리를 다 써버렸지만 그래도 궁궐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이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맞이했습니다 그대가 공주의 병을 낫게 한 거라고 믿네 황공하옵니다 마음씨 착한 이반은 공주와 결혼하였고 몇 년 후에는 나라의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된 이반은 임금이 입는 화려한 옷 대신 농부의 옷을 입고 농부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대신들은 그런 이반을 바보라고 욕하며 모두 나라를 떠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이반의 나라에는 바보들만 남았습니다 바보 임금 이반과 바보 백성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였고 서로 도와주며 살았답니다 한편 큰 도깨비는 이제나 저제나 작은 도깨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식들이 없는 거야 바보같이 모두 실패한 게 틀림없어 큰 도깨비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큰 도깨비는 먼저 장수로 변장하고 세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군사로 인도를 정복하도록 부추겼지요 하지만 세몬은 큰 도깨비의 방해로 전쟁에서 크게 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런 다음 큰 도깨비는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타라스를 찾아갔습니다 큰 도깨비는 많은 돈을 풀어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품삭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자 타라스는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부를 수 없었지요 결국 타라스는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도깨비는 이온나라 타락한 왕을 꿰어 바보 입안의 나라를 침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바보 나라 백성들은 아무도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 도깨비는 돈으로 백성들의 욕심을 부추겼지만 바보 입안의 백성들은 서로 물건을 바꾸어 쓰고 포마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보고 탐내지 않았습니다 바보 입안을 골탑 먹이는데 실패한 큰 도깨비는 작은 도깨비들처럼 땅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입안의 나라에는 군대도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을 하면 되었지요 그러다 보면 배불리 먹게 되고 모두가 평화로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보 입안의 나라로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입안의 두 형들도 입안의 나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인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으로 호랑이의 입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호랑이가 인간을 먹잇감으로 평가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선비를 먹잇감으로 삶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거부 반응을 보임으로써 당시 양반이 부패한 의원이나 무당보다도 더 부도덕하다는 것을 말해준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